물론이다! 간다! 기다리고 있었어요, 레온. 사라져라! 미약한 그랑르폰의 힘에 의지하는... 본론! 지금! 힘을 해방할 때입니다, 레온. 미약한 그랑르폰의 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. 아, 발버둥 청와를 다운!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? 간고해라! 나! 인간 주제의 제법이군, 레온. 나 죄인도 몰라도... 나에게 맞선 그 죄! 간연하고... 머릿속은... 니 죽음과 함께... 이 세계는... 멸망을 맞이하리라! 너희의 지배는... 이제 끝이다! 용이여! 어디 한 번... 끝내봐라! 도와줘! 당신이 원한다면... 기꺼이... 간다! 히오! 죄... 죄의 대가를... 칠 때가 왔다! 금영... 스마일! 여신이여! 히오! 여신과 함께... 윗가... 유엔... 예신이... 여신이... 내가... 이리와! 벨! 이리와! 예신이... 자, 가죠! 전설이 될 시간이에요! 집회소 안까지 들어오는 건 처음이야! 집회소는 정식 기사단만 입장할 수 있으니까 윈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도 정식 기사단이 되겠지? 세리아드도 이제 우리 기사단이 되는 거야? 글쎄, 일단 수상각화와 얘기부터 나눠야겠지 어서 오십시오, 위대한 에스프로젠의 기사단 여러분 우리는 그랑웨폰의 힘을 빌려 번영하고 있지만 그 힘을 다룰 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세리아드, 당신이 그랑웨폰을 다룰 수 있다면 왕국의 찬란한 미래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부디, 왕국의 힘을 빌려 주시겠습니까? 흠, 어떡할까? 흠, 웬넘이야? 이거 오랜만에 뵙는군요, 수상각화 카르시오나 제법 흥미로운 얘기가 오고 가고 있더군요 넌 누구냐? 너 같은 애송이가 낄 짜리가 아니야! 이게 그냥 내 돈이라고 웃기는 소리 반부로 건들지 마!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담아낸 어리석은 것들 보아라! 병사들이! 병사들이 인상해졌어 노티 도둑의 뜻이야! 일단 이곳 상황부터 정리한다 비켜! 찾아라! 물러서! 도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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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눈 펴지 말라고! 어색한 꿈이 돼! 도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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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uh, 예전에 plat 도둑! 도둑! 다행히 그럼 건투를 빈다고 애소내 이번에는 강력 전투팀으로 구상 앞으로도 내게 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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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기사답니다. 역시 기사답니다. 저도… 굳겠어요. 무리하지 마, 세리아들. 먹어라! 제가 상대하죠. 쓸어버려! 해치우자! 이긴거지? 이상한 기분 끝 밖의 도움을 받다니 몸들바를 못 만드라구라는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규이처럼 이렇게 숨을 참으면 되지 그만하러 가는 도움을 breakdown 구이처럼 글쎄요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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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으아! 으아! 으아!